뮤지컬 배우 춘학기씨 우리 저 뮤지컬 배우 춘학기씨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그 뮤지컬가 뭐죠? 아이 뭐가 있던데 그 김영호씨랑 김벅래랑 그 뮤지컬 하나 한게 있던데 오래전에 아이언마스크 아이언마스크 그 작품을 제가 한번 봤어요 아 그랬어요? 잘하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또 아반달에서 또 뭐 행운의 연신이요 노래도 잘하시더라구요 네 스카이옥 스카이옥 하셨죠 그럼 지금 우리 철학기씨는 악극이 처음은 아니죠? 예전에 몇번 한거 같은데 MBC꺼? 예 MBC꺼는 거의 다였어요 거의 다였어요? 무슨 작품 하시는거죠? 네 부류잔웅니다 모종의 세월 하여튼 다 까먹었는데요 아 부류잔웅니다 모종의 세월 네 뭐 여러가지 MBC에서 한거 만들죠 아 그래요? 그러면은 그 이쪽에 이제 현대미지컬 라이센스 라이센스 뮤지컬하고 우리 창작 이제 악극하고 그 좀 느낌이 어떤가요? 처음 해보는 글쎄요 거기 일단 현대부는 일단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틀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악극이나 이런것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것들이 하여튼 다양성이 더 크지않을까 음 정서적으로는 저는 악극이 만든거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저는 그런게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미술자의 영향이나 뭐 그런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파 뭐 악극과 비슷한건데 저는 정서적으로 그냥 많이 신파 아니 아까 노래보니까 첫사랑 마더러스 노래하던데 네 노래를 참 멋지게 잘하더라구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타고나신거 같아요 노래를 원래 성합전공했죠? 네 맞습니다 아 어쩐지 그 노래를 아주 뭐 아주 정확하게 그 하시더라구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공연을 지금 얼마만에 참여하는거죠? 1년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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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1년간은 이제 뭐 다른거 준비하시고 그러세요? 네 뭐 조금 조그만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CEO도 경화하고 계신군요 네 CEO를 하시면서 이제 연기생활도 같이 하시고 네 맞습니다 우리 검사와의 선생에서 맡은 역할이 뭐죠? 아 그 마더로스라고요 네 선장력인데 아 선장님 네 선장력입니다 선장력입니다 우리 정영수 선생님이랑 네 같은 제가 남편 아 정영수 선생님 맡은 선생님의 남편 역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죽지 않나요? 선장이 네 아깝게 네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살인가요? 아니면 타살인가요? 아 실수를 준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설정을 아직 이제 감독님하고 더 해야 되는데 어 자살할까 아니면 타잘로 할까 아 그러면 또 세상은 시끄러워 지겠네요 또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죠 아 우리 박민영씨도 뮤지컬 배우죠? 네 뮤지컬 배우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 작품에서 맡은 역할은 뭐죠? 어 이 작품에서는 민장소은의 어린 시절을 맡았습니다 아 어린 시절 네 그러면 또 이 어 어린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아주 키라는 연습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하루에 연습을 몇 시간 정도 하나요? 네 시간으로 제재는 않고요 네 그냥 계속 기본기 훈련하면서 호흡훈련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음 노래도 하시나? 노래를 예 노래 이 작품에서 노래를 어 노래를 따로 맡아서 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장손이의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거기서 어떤 노래를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찔레꽃 찔레꽃이라는 노래 하얀 찔레꽃 네 아 그 노래 하실 수 있나요? 들려줄 수 있나요?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네 네 좋아 갑자기요 이렇게 엄마 일 가는 길엔 하얀 찔레꽃 찔레꽃 색꽃 하얀잎 하얀잎 은 맛도 좋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들으니까 이 작품이 상당히 애잔하게 관객들한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렇죠? 혹시 작품 하면서 뭐 느끼는 감정이 있나요?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주고 싶은 말이 작품이 작품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잘해요 장순이가 굉장히 안쓰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되게 많이 울고 되게 많이 빌고 되게 많이 감사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물고 많이 감사하고 너무 비굴한 거 아니에요? 요즘은? 아닌가요? 바쁨 쪽에서? 아 그렇지는 않아요? 이건 일하기보다는 어린 아이니까 아 아 순수한 감정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수동 아저씨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집주인 아저씨가 돈을 내라고 막 팔을 낼 때는 무섭지만 그래도 이제 아저씨가 이제 어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저씨가 돈을 대신 내주셨다고 근데 그걸 또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웃들 간의 정을 받아서 성당하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모순으로부터 부딪히는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고발성도 좀 갖고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고요 어린아이의 본성으로 해석을 해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배님께서도 어른의 해석을 빼고 이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 이제 그 청약기신은 이번에 그 선장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 그 뭐죠? 그 선장으로서 이렇게 제복 딱 갖춰줄 바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번 그렇게 아 이제 딱 포스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노래도 멋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오랜만에 지금 정영수 선생님하고는 처음 호흡을 맞추는 거죠? 네 제가 사실 정영수 선생님 진짜 여자가 팬입니다 아 그래요? 어렸을 때 네 제가 제복을 까먹었어요 신구 선생님하고 신구 선생님 갓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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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것 보고 사실 정말 제가 큰 충족과 그런 어떤 개혁들이 너무 생생하게 나갔는데 이름이 대동강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대동강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잘 봤어요 갓나니 역할을 맡았던 정영수 선생님이랑 세상에 이렇게 그것도 같은 작품 속에서 또 남편과 어 아내역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맞이하고 대하는 태도가 네 확실히 다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을 사랑하시나요?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왠지 작품이 기대가 아주 잔뜩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또 무대에서 좋은 연기 또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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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